박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7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오늘은 판문점 선언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기념식도 남북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조갑제 TV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4월 27일 그날부터 저는 줄기차게 이 문서는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극의 주인공은 김정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기극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남쪽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 그 4.27 선언문에는 민족이란 말이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뭐 뭐 뭐 하겠다. 이게 다 민족 반역적 회위인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족을 일제보다도 몽골군보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도 더 많이 죽인 자를 같은 민족이라고 간주하고 손잡고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응하겠다는 그래하여 자주 동일하겠다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역사적 문서가 바로 4.27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 무렵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지 왜 남쪽이 무슨 비핵화의 의무를 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북한식 용어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받아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동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극임이 김정은 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고 대북 제재 완전히 해제해달라. 나머지 핵무력은 그냥 가지고 있겠다. 아니 정강시키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4.17 선언이 있었던 지 1년 동안 북한은 한 번도 우라눔 농축시설을 중단시킨 적이 없고 프로토늄 재처리를 중단시킨 적이 없고 그래야 적어도 5개, 6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핵화 사기극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성공했습니다.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라는 또 다른 사기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즉 수도권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우리의 막강한 공군력이 전개되는 것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스스로 몸을 묶는 이런 자해행위를, 이적행위, 자해행위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외톨리가 된 게 김정은도 문재인 정권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회방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7 선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주고 뺨 맞은 격이죠. 문재인 정권은. 미국은,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동맹국 편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동맹국 편이라는 것을 실증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의 핵정책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맹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 됩니다. 비핵화 사기국의 주인공이 김정은의 에이전트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외국 전문가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모욕을 듣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44%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공할 정도입니다. 그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것은 호남 지방 그리고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한 지지세력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대급 투쟁론적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으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괴멸시키겠다. 그래야 장기 집권하겠다. 권력기관을 5개, 헌법상의 5개 권력기관 중에 4개를 거의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심어가지고 이제는 과연 한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러다가는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4%의 지지율이 더구나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화이트 칼라에서 한 60%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방공자유, 민주, 법치, 인권, 사유재산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 나가면 실수를 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어느 정상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장 위협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을 대신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제재 완화해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럽 어느 강대국의 수상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무성 의원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44%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 두 개는 남북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북핵 외교를 망쳤고 북핵 외교를 망친 사람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44%로 된다면 이런 나라는 세월로처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월로가 왜 넘어갔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파도 안치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내부 모순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선체를 개조하면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평영수를 빼버리고 화물을 두 배나 과적하고 제대로 묶지 않고 해서 식도 변침하니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평영수는 빠지고 해서 해서 외부의 자그마한 충격으로 체제가 정권이 정권이 아니라 체제가 넘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역할을 보면 세월로 선장이 하는 역할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내부적 모순이 지금 차곡차곡 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주체로 광화문에서 대규모 국민 권리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스탑이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열심히 좌파, 독재, 우려,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수치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보위하는 대슈타프를 또 하나 만든다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집단의 자유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힘은 개인에서 나와야 합니다. 좌익은 개인이 약하니까 조직이 강합니다. 보수는 개인이 강하니까 조직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리에서 성분을 내야 합니다. 광장에서 성분을 내야 합니다. 이 추세가 오래가면 국민들이 망가지 버립니다. 대급적 정권이 선동하고 정권이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건전한 국민도 망가진다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경우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한때 최고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자베스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펼치는 것과 비슷한 모델이 될 만한 정책을 펴니까 국민들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지금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850년 동안 거의 서 있었지만 무너지는데 불타서 무너지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70년 동안 세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데는 2년이면 앞으로 2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권리로서 앞으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면서 선동언론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약 80%가 지금 선동언론입니다. 친정권언론입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아니 사실 보도를 해야 할 기자가 사실을 조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자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 국민의 용기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사기극의 주인공이 지지율 아직도 44%다. 지지율 5%까지 낮춰야 합니다. 사이치 광화문 국민대회가 한국현대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은 행동하는 소수에게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